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 참여 마인크래프트 쌍둥이 빌딩 짓기를 시작할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쌍둥이 빌딩이란 졸라게 높게 쌍둥이를 짓을거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미소의 제가 알려드릴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미소의 유튜브 다시 보기는 미소의 유튜브 유튜브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미소의 유튜브 난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소의 페이스북 여러분들 미소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요 미소의 페이스북 페이지 여러분 좋아요 6200개인데 여러분들 더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는 제 사진들과 제 강아지들 사진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양띵 누나 카페도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시청자 참여를 할 수 있는 게시판들도 있고 우리의 일정 같은 것도 올라가니까요 항상 확인해주는 센스 잊지 마시구요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때는 PC 패밀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PC 패밀리 컴퓨터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정말 다양한 컴퓨터들이 많구요 그 다음에 모니터도 27인치 24인치 22인치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기타 제품 등도 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미소의 방송을 처음 보신다 하시면 여러분들 추천과 처음 보시면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즐겨찾기 하시면은 제 방송을 항상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띵띵 울리니까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이 컨텐츠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쌍둥이 집짓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저기 오른쪽에 어 저한텐 오른쪽 여러분들한텐 왼쪽인데요 왼쪽인데 저기요 집 보이시죠 저거 저거 들어가서 한 분씩 뽑을건데요 일단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일단 노란색깔 집부터 들어갈거에요 거기서 A동 B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일단 뽑으러 갑시다 저는 마지막에 들어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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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씩 한 명씩 와야돼요 줄 서세요 자 한 명씩 한 명씩 자 뽑으세요 뽑으세요 한 명씩 나가세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뽑으세요 예 오케이 자 다시 다음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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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으세요 오케이 다음분 어 뽑으시면 선이 쓰세요 그 안에 자 크흑 크흑 자 다음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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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자 뽑으셨으면 차례대로 줄 서주세요 뽑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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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 오 좋아 사람들이 오늘 좀 매너가 좋은데 오 매너가 좋아 자 뽑으세요 좋아 좋아 매너가 좋으시네요 여러분 자 오 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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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분 오셨네 마지막에 화이트리스트 되신 분이 바로 저분 킹감자님 오 뭐야 좀비인줄 하이 좀비야 어 뭐야 왜 뿌려 안돼 기본템은 다 받으셨죠 오키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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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네 나가시면 돼요 자 동을 고르고 있어요 지금 A동 B동을 고르고 있습니다 반가워 안녕 안녕 자 어 어 좋아좋아 오호오키 다음분 제자리로 다 다 되셨나 어 뽑으세요 뽑으세요 어 어 좋아 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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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문도 알아서 닫으시고 크 역시 매너가 짱짱이시네 자 안녕하세요 옷 뭐야 이거 어 내가 먹었어요 당신은 비동이네요 어이구 어이구 잘가 잘가 자 다음분 어 사람이 되게 많네 은근히 뽑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자 기억하고 있어요 자 뽑으세요 어 좋아좋아 다 뽑으셨나 자 들어오세요 다음분 어 불인이네 반갑다 스킨들이 다 귀여워 어 스킨들이 다 귀여워 자 다음분 자 뽑으세요 뽑으세요 자 다음분 들어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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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은 스킨을 맞추신 것 같은데 다음분 그래 시청자 참여 좀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분 어 뭐야 이거 뽕뚱님인줄 자 다 어우 또 난줄 자 다 뽑았나요? 어 아직 사람 많나보네 자 들어오세요 오 사람 되게 많네 50명이 생각보다 많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나랑 비슷한 스킨들이 은근히 있네 자 다음분 자 다음분 나랑 같은 동은 누가 낼까 싸우시면 안돼요 서로 죽이시면 안돼요 서로 죽이시면 이제부터 배날거에요 뽑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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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없나요 어 없나요 뽑았나요? 다음분 이 자식이 나가 나가 잘가 잘가 밤이 날 때려 안녕 반갑다 왜 나를 계속 건드릴까 애들이 자 들어가 이 자식들이 날 건드리는거지 어 이분은 램분님? 매니저분인데 여러분 들어오세요 다음분 들어와 들어와 이거 배고픔 안달게 해주세요 아 내가 좋아서 건드리는거지 아이고 아이고 자 안녕 됐다 됐어 다 뽑으셨나요? 됐다 안 뽑으신 분 안계시죠? 안 뽑으신 분 안계시죠? 그럼 저 뽑을게요 두구두구 저는 B동 입니다 여러분 A동 A동이신 분 빨간색으로 A동이신 분 빨간색으로 와주세요 4강의 4강의 A동 A동부터 할게요 A동 뽑아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25층까지 있는데요 저는 B동 1층 2층 3층 4층 25층까지 중에 몇 층이 이렇게 생기는 몇 층인지 이렇게 알려주는거에요 몇 층인지 자기가 25층까지 있거든요 여기 한 동당 A동 25층 B동 25층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몇 층이 될지 뽑고 있는거에요 왼쪽이에요 이쪽입니다 고객님 돼지야 이쪽이야 어 B동 고객님이 해주세요 B동은 고객님이 해주신다고 하네요 B동은 고객님한테 가시면 돼요 자 알아서 하고 계시는거 같네 알아서 하고 계시는거 같네 그냥 계속 뽑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몇 층일까 안녕 친구들아 오늘 매너가 좋다 사람들 좋아 좋아 한 명씩 다 들어가고 있고 내가 말을 안해도 알아서 하시는데 매너가 좋아 나는 몇 층이 될까 얘들아 너네 A동 B동 없다고? 진짜? 야 뭐냐 얘들아 너네 여기 혹시 야 이거 뭐야 얘네 B동 그거 안갈렸나봐 그냥 막았어 얘네 야 너네 진짜 매너 없다 아닌데 있는데 장난? 아니구나 했어? 뽑으세요 뽑으시면 됩니다 뽑으세요 아 매너 없는 줄 얘들아 미안 내 실수 얘들아 너네 매너 되게 넘친다 거짓말 치지 않는 아이들 역시 착해 너네 매너 되게 넘친다 거짓말 치지 않는 아이들 역시 착해 아이고 미안 내가 12층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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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왜 너 9층이니? 너는 몇 층일까? 응 안나오네 나한테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오케이 자 B동 A동 다 뽑았죠 A동 닫습니다 A동 닫았습니다 자 자 여기 닫습니다 자 이번엔 B동 볼까요? B동은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것 같냐 B동 사람이 왜 이리 많냐 B동은 사람이 은근히 많구나 야 뭐야 없어 책이 별로 없어 뽑으세요 뽑으세요 A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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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뽑았다고요? A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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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요 A동 안 뽑은 사람 A동 못 뽑으신 분?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뽑으세요 뽑으세요 됐나요? 닫습니다 A동 닫습니다 B동은 사람 별로 안 남았네요 B동도 아이고 미안 시계 버리면 돼 얘들아 괜찮아요 시계 버려 자 다음분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아 다 뽑았나요? 이제 제 차례인가요? 과연 나는 몇 층? 저는 8층이네요 다 뽑으셨죠? B동 다 뽑으셨나요? B동 안 뽑으신 분? A동 튕김? 아 A동 오케이 A동 오세요 A동 오세요 A동 못 뽑으신 분? A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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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A동 못 뽑으신 분? 야 너 못 뽑았다며 뭐해 얘 뽑아 얘 뽑아 뽑아 얘 못 뽑았다며 뽑아 야 A동 못 뽑았다며 뭐 안 뽑니 못 뽑았다며 못 뽑았다며 못 뽑은 거 아니니? 얘 뽑았니? 얘 얘 렉걸리니? 렉걸리니? 대신 뽑아줘? 빨리 들어가 아 그냥 벤? 벤? 3 2 2 1 벤 대신 뽑아줌 대신 뽑아줌 어 진짜 벤 한 거 아니야? 진짜 벤 한 거 아니야 저거? 아니야 벤 하지마 구라야 저거 벤 어떻게 푸냐 언두? 벤 어떻게 푸냐 어 어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야 들어와 어딨어?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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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들어와 얘 들어와 너 죽는다 똥커미네 저거 지가 레기 아니라 개똥커미였네 저거 야 내가 네 층 골라준다 너는 25층이야 꼭대기 층에 살아 됐니? 넌 25층에 사는 아이야 지금부터 너 25층이야 A동 야 너 A동 25층 꼭대기 층 꼭대기 층 꼭대기 층 꼭대기 층 다행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원을 모을 거예요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시작 자원 모으세요 자원 모으세요 요새끼 돌았냐? 나 근데 배고파 나 고기 좀 먹을게 얘들아 나 배고프다 여러분들 서로 죽이면 안됩니다 나 그럼 지금부터 땅해야지 자원 많이 모으세요 이거 어린이날 서버에 했던 그 모드거든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여기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런거 많이 쓰세요 집은 어떻게 지을지 일단 자원 좀 구하고 피드 치세요 피드 치시면 됩니다 그럼 나무를 구하기 시작해볼까? 여러분들 나무 이거 여러분들 많이 모으세요 제가 이따가 어떻게 지는지 알려드릴테니까요 여러분 층 층 층 다 아시죠? 자기 층 내가 이따 알려줄게 얘들아 나 자원 좀 모을게 내가 자원을 좀 모으고 너희들에게 알려줄거야 내거 스틸 하지마 얘들아 내거 스틸 하지마 나 굉장히 스틸에 예민한 사람이야 내가 메이플소리 했을때 스틸 당해가지고 그 새끼 내가 욕으로 조졌어 근데 내가 다 먹었어 나 건들지마 내가 이렇게 울렸어 내가 그냥 내가 채팅으로 울렸어 너네 조심해 나 내려간다 얘들아 스폰 백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내려갈거에요 석탄 구함 어 아니 야 석탄이 아닌데? 이거 뭐야 어? 이상한 박스인데 이게 뭐지? 아니 얘네들 나 따라다니지 마라 따라다니지 마라 따라다니면 블랙 따라다니면 블랙 따라다니라 아니 블랙이래 벤 나 따라다니면 벤 너희들거 알아서 구해 나 따라다니지마 경고했어 경고했어 원래 이렇게 겁을 줘야지 어린이날 서버 내가 이래가지고 빡쳐서 어린이날 서버 어 뭐야 새로운 블럭인데 안 캐져요 어 누가 석탄을 매너있게 누가 매너있게 석탄을 어 이 블럭은 뭐지? 화이트 마블 어 이건 또 뭐지? 이거는 블랙마블 마블이 뭐에 쓰는거지? 모르겠다 어 어 이거는 새로운 광물들이 추가돼서 좋아 아 투표하기 지금 무슨 투표냐구요? 내가 엑소보다 난지 안 난지 투표하는거에요 엑소보다 미소 이런거? 석탄이다 석탄 무리수라뇨 여러분들 지금 엑소보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엑소보다 지금 투표결과가 엑소보다 미소가 많거든요? 그러면 엑소보다 미소라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엑소보다 미소라고 지금 1등이거든요 엑소보다 미소가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 부인할 수 없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정을 한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인정을 해주신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 없네요 근데 얘네들 왜 나 따라오니? 얘들아 너네 나 따라오지마 오 철이네 오오 초록색 광물 이거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무슨 박스야? 야 따라오지마라 너네 다 죽는다 야 얘네들 나 따라와 아니 얘네들 나 때린다니까 걷다가 얘들아 나 화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시청자들 한 번 때려친다 내가 분명히 경고 때리고 방금 얘네 내가 경고한거 저럴 때 시청자들 한 번 때려친다라고 했다 분명히 나 건드리면 야 너네 두명 딱 보고 있다 지금 너 지금 딱 보고 있고 니 아이디 딱 봤어 스크린샷 스크린샷 딱 봤어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서버다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내가 말했어 아 근데 이거 광속은 새로운 곡괭이를 만들어야 해 아 원래 초록색 광물이에요? 그렇구나 혼나 응 근데 저 진짜 할 것 같죠 진짜 해요 저는 진짜 해요 얘들아 적당히 뭐하나 내가 이따